등산도 풍나는 대로 하고 라이딩, 자전거 타는 것도 즐겨 하는데요 성기술래 겸 유럽여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때가 있어요 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JCS! welcome back to another one of our chapel today I was able to guest a very special guest speaker he is an integral part of our JCS community with so much love and so much wisdom but we rarely get the chance to hear him talk so I thought this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hear him share his words so can you guess who he is?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질라 28가지 핵심성분 TS Trust TS 아니 벌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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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플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은 1년 전에 교장선생님과 인터뷰식으로 진행했던 그 채플을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서 이번 학기에는 꼭 모시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약 1년 정도 채플에 나오신지 1년 정도 되셨는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벌써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난 것 같네요 요즘 참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또 강원도 산불 소식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참 힘겨운 시기를 모두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요즘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정말 참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오랫동 살던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셨나요 네 운정 여기 동폐동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다율동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핫플레이스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사를 한 번 했는데 자주 할 것은 못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부들이 특히 힘들죠 주방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네 애쓰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볼까요? 아 네 제 아내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요즘 참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집중하는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이 돼서 평범한 일상이 돌아와서 예배를 현장에 가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렇게 저의 일상을 올렸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혹시 취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예전에는 취미들이 많았었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골퍼도 추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즐겨하는 게 등산도 텀나는 대로 하고 또 라이딩 자전거 타는 것도 즐겨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취미로 한다기보다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우리 학생들 왜 생존 수영이라고 있죠 아 네 살기 위해서 왠지 짠하네요 그래서 요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미생활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공감이 됩니다 저도 앞자리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생존을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곧 헬스를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등산하시는 모습인데 이게 혹시 어떤 산인가요? 주로 제가 가는 산은 가까운데 이제 가막산을 자주 가고 출렁다리 있는 가막산 파주에서 유명하죠 아마 그쪽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도 라이드 하시는 모습이 제이스였으네요 네 겁주한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오늘이었나요? 네 오늘 겁이 찍어서 올렸는데 평소에 이제 뭐 겨울철이라 자주 타지 못하는데 이제 봄이 오면은 다시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향후보 5년 또는 10년 안에 이루고 싶으신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네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럼요 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일상이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시간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성지 순례 겸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죠 혹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 저는 지지 지난해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걸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가게 되었죠 강추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너무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순례길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이게 800km를 배낭 하나 지고 걷는 길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깨닫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자우명 또는 신조가 있으실까요? 너무 거창하네요 아 그렇죠? 네 뭐 자우명이라기보다 제가 평소에 이제 절겨 생각하고 듣는 말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또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문득 네 사는 게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허무하게 될 때가 있고 또 며칠 전에 이제 아내하고 뭐 사소한 일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결혼을 행복하려고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맞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굉장히 솔직한 발언이시네요 네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제가 잘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두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크리스찬 들에게는 누구나 사명이 있죠 그렇죠? 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즐거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들고 이렇게 즐겁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잘 완수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즘 참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 이혼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인데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자꾸 임의로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파경이라고 그러죠 헤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적을 깨끗하게 지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보다도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이것도 제가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이신지 여쭤봤는데 네 언제실까요? 네 당연히 이제 퇴근 시간이 또 종치면 집으로 가는 게 네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저 포스트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축제 때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쓴 그 뭐라 그러나 그 단은데요 집으로 아 사실은 하나님 집으로 아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의미로 했는데 네 늘 우리가 이제 집으로 퇴근하지만은 네 언젠가는 하나님 집으로 퇴근할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때를 기대하면서 저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JCS에서 혹시 얼마 정도 근무를 하셨을까요? 제가 2017년도 1월달에 왔으니까 와 2017년도 그때 수지클 지금 캠프가 네 막 열렸었어요 1월달에 그런데 이번에 여름 캠프에 수지클이 다시 리바이벌 그렇죠 다시 한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5년 6년 차로 접어들었네요 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JCS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그 자유로우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질서가 잘 잡혀 있고 또 늘 이렇게 학생들이 웃고 즐기는 가운데서도 또 유익한 체험을 하고 또 교육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제가 다양한 학교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특별한 학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네 아이들이 확실히 굉장히 밝고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JCS에서의 부장님의 모습을 몇 장 가져와봤는데 엘비스 프레슨 이때가 할렐루야 데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웃겼어요 기억이 남네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최근의 사진이죠 네 뭐 하나 했을 때 어떠셨나요? 네 우리 주니프 크리스찬 스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뮤지컬을 공연하고 난 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기억에 많이 남는 사진이네요 맞습니다 정체성 뮤지컬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 부장님의 역할을 혹시 세 단어로 이렇게 한적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끝으로 드러난 제가 하는 일은 네 아침에 학생들 등학교 시키는 네 등학교 시키는 일 또 학교를 이렇게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청소하는 일 네 또 이제 뭐 고장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일 그게 주로 하는 의미인데 네 겉으로 보이는 네 역할이고 네 또 눈에 안 보이게 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섬기는 일이죠 그죠? 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섬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응원하는 일이죠 응원하는 일 스포트 스포트하면서 응원하는 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학생들과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JCS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부장님이십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장님을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JCS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진으로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홀트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 장면도 많이 기억이 남고요 필드 트립을 이제 우리가 쭉 나갔었는데 참 하늘이 맑고 저 때만 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아마 다녔던 때 같은데 네 저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올렸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봤던 그 뮤지컬 아 뮤지컬 사실 네 그 공연할 때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참 감동적인 그런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고 오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은 성경구절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뭐 요즘 우리 설교들 쭉 채풀 시간에 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그 주제로 하더라고요 네 저도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럴라다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붙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참 나름대로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궁금했어요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죠 그래서 제목을 이제 히든 윌 오브 갓 이렇게 붙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서 제 머리로는 아이큐 200도 안 되는 제 머리로는 하나님의 참 창조의 역사나 뭐 이런 걸 참 너무 일부분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좀 실망했다고 그럴까 이런 적이 있는데 제가 하던 조그만한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IMF를 겪으면서 이제 부도가 나서 망한 거죠 망하고 거기다가 또 요추협착증이라는 허리가 너무 아픈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늘 우울한 기분에 이제 집에서 널 누워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늘 2절 말씀처럼 포릴리스 또 엠프티 또 다크네스 영어 발음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요 저는 영어를 우리 주니페 크리스찬 스콜 선생님들처럼 훌륭한 분들한테 못 배워가지고 발음이 좀 그렇지만 잘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태가 그랬어요 딱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었다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이 사건을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백마타고 와서 나를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직접 하나님 자신을 디자인하셔서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저한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Reveal the will of God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직접 저한테 오셨기 때문에 만져도 볼 수 있고 옷자락도 만진 그런 현류병 환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공허하고 참 텅빈 부도나고 망한 이런 사건에서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막연하게 알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게 만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었구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와주셨다 Effective power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오해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진짜 그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줬구나 이런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경구절이라 제가 소개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부장님의 말씀은 늘 큰 은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JCS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니퍼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이 지금도 이제 많은 곳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또 우리 주니퍼 크리스찬 스쿨을 나타내는 얼굴들이 되어가지고 각자의 맡은 사명 감당하면서 성령 행전을 잘 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또 요즘 늘 이제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제가 일하는 주니퍼 크리스찬 스쿨에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교회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또 채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면약하고 또 때로는 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우리 JCS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참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학교를 빛내는 그런 학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스태프들에게도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학생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직원 또 학생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면서 주님께는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는 나눌고 줄 것만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